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잡사입니다 오늘 먹어볼 것은요 홍어 삼합입니다 홍어 삼합 제 단골집인 목포의 해봉수산에서 홍어는 주문을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홍어 코도 있습니다 코 많은 분들이 덕인집 영상 보면 코 오도독한 식감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졸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코 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코가 거의 없대요 홍어 코가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좀 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셨더라고요 해봉수산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희 김장김치 이번에 남은 저희 김장김치고요 이건 삼겹살 수육 삼겹살 수육도 좀 이렇게 오덜뼈가 있는 부위로 해가지고 삶아 봤습니다 직접 삶은 거고요 자 오늘 방송명은 잡스아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스아운드 리얼 사운드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그냥 방송이라 하기엔 살짝 소리가 이런게 좀 좋은 잡스아운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컨텐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어 삼합 리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롱 롱 크로 음~~ 으음~~ 으음~~ 이런거 고독뼈 오오 뒤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료진료진료진료뿐 소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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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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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한 씹목을 메뉴하기 때까지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아, 음, 오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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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탕후라잇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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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가 좀 매워요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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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유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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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 once it gets to eat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홍어도 많이 삭힌 홍어에다가 김치, 돼지고기 이렇게 먹으니까 홍어 삼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맛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당기실 것 같아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삼합 같은 경우는 좀 도전해보실만 하다고 봅니다 홍어 삭힌 향이 조금 돼지고기랑 김치향 때문에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도전해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바이바이